학생 1 역할의 지일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 1 역할의 기세주원입니다. 학생 1 역할을 맞춰봅니다. 잘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정면부터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한번 바로 봐주시고요. 조금 더 앉으시기 때문에 서로 사이좋게... 네, 제가 일단 정면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로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바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부 잔시, 우리 측면에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 2 주위의 백불요 역의 강찬, 강영성, 홍수환 배우님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